와... 아...씨 아...무관 자...포인트 가드 슈가 컨트롤타워 저희랑 동일한 내 원 및 컨터일치 아니면은 아이돌 격리만 일단은 스타타이시기 한 번 2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개 차가 썼네요 최선을 다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적기쯤 모르겠는데 아 이거 걱정은 좋아 아 우리꺼 안들어가고 남의꺼 들어갑니다 아 유럽대가 제일 배아파요 유럽대가 배아파요 아이씨 왜 이래 왜 제 내꺼 들어가고 왜 우리꺼 안들어가 아이씨 제발 미치겠다 아이씨 아 뭐야 끝 점다 자 하나 들어가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자 들어가자 상향되면 놓아서 좋은거지 뭐 이 자체는 나를 한다고 들었네 이 자체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그만큼은 상향이네요 상향이 없어서 아 아 참아 자 소중차 참았어 와 와아 하 아 존나 잘 들어가네 아 페이더 싸움이네 페이더 싸움 페이더 앤 포트패스 싸움 수절 싸움 파이더 사오 슈 발 흐흐흐흐흐 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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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흐흐흐흐 대자들어봐 저항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? 아우, 정상아 아 뭐야 완전 개끄딱발리는데? 와아 와아 오늘 탈탈 털리는구만 자 굵기 설치 가자 네네 영상 고맙습니다 17대에 17 심작 아우 나의 슬스 연속될 가슴소 자, 7점 Davant 아, 오늘 도망친구 열심히 해야겠네 investments 다 따랐어x3 안돼 어우 뭐야 어디서 들어가 진짜 개잔들만 가시는데?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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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장 기장 선빈 아하 기장 아아 이거 뺏겼다 기장 대툼이 형 아 진짜 야 이 팀 진짜 잘했다 오랜만에 진짜 개 집중하게 만드는 팀이었습니다 잘하네